일단은 반자사 수익체크 한번 하러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 캐릭터 먼저 볼게요 자 캐릭터는 올채 대남 신수부 주자 메눈고상 그 다음에 231짜리 주몽 어차피 다 노외변이니까 스텝 위주로 볼게요 민첩 2000 생명량 2000 지력 700 어 뭐야 저항특성 찍어놨네 216짜리 가가르랑 유방 하나 248짜리 개지진 250짜리 한우만 이렇게까지 들어갔겠죠 다음 기회에 이따가 집에 도착하면 누구 깔지 말할래요 스킬 이용기업즈 잠설비 스킬 검진 악하네 아 계약하긴 하다 주몽 계약하네 특성 4개 찍혀있으니까 그냥 이클로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속도면은 이 정도 속도면은 두 부대도 이 정도면은 효율 개구덱인데 이게 그 어린 돌 반자사인데 딜은 약한데 어린 돌 딜은 약한데 여기는 지금 이클라가 아니고 원클라로 지금 반자사 하고 계신데 그래서 폭래가 지금 4개 찍혀있는 그 패시브 패시브 클라라가지고 사용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어린 돌 체력 7만이고 7만이면은 중독된 산무늬 체력이 7만일 거야 중독된 산무늬 체력이 7만일 거야 중독된 산무늬 체력이 7만일 거야 1에서 각도라를 넣어야 된다니까 각도라가 훨씬 잘 됐는데 각도라가 훨씬 잘 됐는데 아르나보다 아르나보다 중독된 산무늬 체력이 7만일 거야 확실히 개늘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수익 측정 한번 하러 가볼까요 돌 어 돌의 거대한 송곳니 99개 흉수에 온 27개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꼬망 체력 꼬망 8개 그 다음에 생포된 어린 돌 501 상급정수 22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흉수에 온은 28개를 뺐다고 합니다 자기 재료를 쓰려고 빼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돌 송곳니가 99 그 다음에 흉혼 27 플러스 28 체력 꼬망 8개 생포된 어린 돌 어린 돌 501 상급정수 22개 이렇게 나왔고요 분정도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소분정 23개 아 23개 소분정 23개다가 그러면 이거 상제할 거예요 어린 돌 상제입니까 다 상제 하나에 13만원 어 13만원이고 500개 상제하니까 6513만원 어린 돌 싹 다 상제해서 6513만원 이렇게 나왔고요 육전 가서 다른 아이템 시세도 보고 올게요 일단 어린 돌 먼저 볼게요 어린 돌이 퀘스트 아이템이라서 팔리긴 팔립니다 생포된 어린 돌이 상제하면 13만원이고 육전 최저가는 39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꼬망 어린 돌이 800만원에 올라와 있고요 이거를 허벤져스가 사가겠지 자 그럼 계산기 두들겨 볼게요 소분정 개당 100만원 체력 꼬망이 지금 800만원이죠 88 64 64만원이고 돌의 거대한 송곳니 250 아 200만원에 260개의 최저가로 올라와 있고요 200만원이면 얼마야 1억 9천 8백만원 돌 그 다음에 흉수의 온 한 200만원 정도 하겠죠 흉온은 최저가가 200만원이고 3개 올라와 있고요 218만원에 387개 올라와 있으니까 210만원을 잡을게요 1억 1550만원 흉온 그 다음에 상급정수 볼게요 상급정수 36만원이고 생명의 정수 420만원이네 그러면 420 빼기 50하면 370이네요 300 37만원이네 생정 37만원 곱하기 22 하면 814만원 나오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린 돌은 상제를 했고요 나머지 아이템은 육전이라고 계산할게요 그러면 19800 11550 6400 814 2300 해서 육전수익 4억 상제수익 6500 그러면 총수익 4억 그 다음에 40만 나누기 300 해주면 1334 총수익 나누기 1334 해주면 클릭당 클릭당 수익은 35만 5천 149원 150원 이렇게 나오네요 이러면 빅무기 보다 한 두배정도 다 나오는데 이 클탐이 아까 본 것처럼 주몽원클라로 잡았을 때 개 별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만큼까지는 안 나오겠죠 물론 그 경험치 수익이란게 또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좋진 않다 기국반자사보단 많이 벌긴 한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 이클로 하면 몰이도 잘 되고 크리탐도 빨리 나올 듯 그니까 이클로 하지 처음부터 내가 이클로 하라고 했잖아 아니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지만 당연히 이클로 할 줄 알았지 따로따로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면 여기 클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어린 궁기 잡은 클라구요 어 소분정 23개 나왔구요 아까랑 클라는 거의 똑같아요 어 주자 매눈고상 이렇게 풀국명 말렛 맹호 최상급 타자정령 248짜리 개진차 자 가서 한우만 250짜리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세팅은 뭐 거의 세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여기는 시폭레 시폭레 주몽입니다 아까 주몽은 한 발에 데미지가 7000인가 바뀌었는데 얘는 한 발에 데미지가 13000 28000 이렇게 바뀌죠 겁나 약하다 근데 궁기가 근데 타자 스킬을 쓰나 아 역시 각도라가 필요한데 이거 각도라 말이었네 아까 봤던 그 반자사와 다르게 어 상당히 잘 잡는 모습이구요 뭐야 이거 아 클라로 해보자고 어 이쪽도 주몽클라인가 본데 250주몽이에요 이쪽 클라 좀 빼보자 아 3주몽이네 3주몽에다가 3유방 어 가가르 하나 가가르 둘이네 가가르들 와 개빨리 잡는다 설명하고 있는데 다 잡았네 이래서 3클라 3클라 하는거야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몰이가 몰이가 이렇게 되니까 세 부대 네 부대부터 쪄 지금 도발부 있을거니깐 네 부대 풀 부대 아 합구방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갓궁기는 맞어 얘네들 반사를 안하나봐 반사를 안하나봐 그럼 야타명왕은 뭔가요 얘네들은 주바악을 안쓰나보지 반사를 안하니까 약간 좀 느리네 이래서 주바 허용 쓰는 애들 로 가야된다니깐 아니 이정도면 클리어타임 이정도면은 적당한거 같긴해 자 그래서 여기가 그 어린 궁기 반자사였구요 어린 궁기 반자사 수익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음 어린 궁기 깃털 112 흉혼 53 지력구망 8 어린 궁기 423 상급정수 15 이렇게 나왔구요 아까 처럼 수익 한번 체크해볼게요 어 상급정수 555 어린 궁기 423 곱하기 5500만원 지력구망 은 수익을 봐야겠네요 흉혼이 아까 210만원으로 해서 53이면 1억 1100만원 그 다음에 소분정 23개 나왔으니까 2300만원 궁기 깃털이랑 꼬망 가격을 봐야겠네요 생포된 생포된 어린 궁기 26개 20만원 올라있구요 그냥 상장하기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궁기의 깃털 조각 187만원 그 다음에 170만원 이렇게 올라있으니까 180만원 정도로 봐야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어린 궁기가 730만원 밖에 안하네 와 좋은 서버다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해봐야겠죠 궁기 깃털이 107.. 180만원이었죠 그래서 궁기 깃털 2억이구요 그 다음에 지력고망이 730만원이니깐 5800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다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익 오히려 궁기가 더 낫네? 궁기가 4억 5천 돌이 4억 7천 나왔어요 나누기 1334 해주면 클릭당 수익은 여기가 오히려 약 만원 정도 더 낫네요 위에가 어린 돌이었구요 아래가 어린 궁기 어린 궁기였습니다 클릭당 수익 35만 5천원 돌 궁기는 34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트레이스하긴 하네요 큰 차이는 안나네 이렇게 나왔다는거 자 우리 아프리카님들은 즐거찾기 유튜브형님들은 구독 트위치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